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뇌가 두개골을 탈출해버린, 이탈해버린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아주아주 혼미해요. 그럼 봅시다. 제목 남친의 헤어짐 통보를 절대 죽어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몰래 죽어 침입을 시도하다가 같은 여자들한테 오지게 쳐맞은 년 원제 아니 남친 집에 쳐들어간 게 잘못이야? 제목 그대로야. 내가 모르는 남도 아니고 여친인데 여친이 내가 남친 집에 쳐들어가는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고 남친이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했을 때 당장 집으로 쳐들어가는 거 이거는 옆친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가서 일단 말려도 보고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게 아니면 뭐 싹싹 빌든지 다리를 붙잡고 울고불고 늘어지든 어쨌든 간에 뭐라도 다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정상 아니냐고 이유도 없이 이렇게 차인 것도 억울해 미치겠는데 이런 마당에 남친 집에 쳐들어가는 걸 보고 비정상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인간들 진짜 너무 당황스럽네 뭐야 이제 여기도 나의 살 많이 쳐먹은 꼰대들만 가득해서 그런 건가? 그래 니들은 그런 마인드니까 남친한테 걷어 차이면 아무것도 못하고 혼자 비련의 여주인공 빙의해가지고 방에 쳐 틀어박혀 몇 날 며칠 질질 짜고만 있는 거지 아니 아니 그러면 이유도 없이 내가 차였는데 거기다 대고 응 그래 알았어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야 지금 문자 폭탄이든 전화 폭탄이든 이런 것들 왜 하냐고 해야지 그만큼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붙잡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왜 나쁜 거냐고 아니 도대체 평소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아니 알았어 일단 진정을 해 아니 근데 너 왜 이렇게 화가 났냐 아까 헤어진 남친 집에 찾아갔다가 아니 쳐들어갔다가 쫓겨났다며 억울해하는 글을 올렸거든요 뭐 지금은 지웠지만 그때 아무도 편 안 들어주고 다들 쓴이한테 너 미쳤냐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지 딜 오지게 당해가지고 그런 지웠지만 뭐 지 나름 억울한 거지 뭐 2번 스니야 어떤 일이든 그게 잘못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으면 그 반대의 경우 즉 역지사지를 해보면 답이 나온다 여친이 헤어지자고 했는데 지 열받는다고 그런 여친 자취방에 쳐들어가는 남친 이걸 한번 생각해봐 어? 이런 건 데이트 폭력에서 많이 보던 그런 시나리오 아닌가 니가 한 게 뭐가 달라 이거 레알이야 아 그 남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뭐야 미친 거야 아니 이게 왜 데이트 폭력이야 남친 집에 방문하는 걸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냐 니들은? 똥 싸고 있네 야 니 전남친이 문 안 열어줘가지고 발로 찼다며 이게 방문이냐? 아 방문을 부수는 걸 말하는 건가? 방문 헤어진 여친이 말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면 남자도 소름 돋을 거야 뭔 개소리야 나는 남친이 언제든지 내 방에 와도 상관없는데 헤어진 뒤라도 상관없다고 아 물론 헤어지기 전에는 당연히 상관없겠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넌 이제 아니잖아 아니 아까부터 왜 이러는 거야 뭐? 집에 방문하는 게 왜 데이트 폭력이라고? 그럼 우리나라 법에 죽어침입죄는 왜 있는 걸까? 그냥 허락 없이 방문한 것 뿐인데 내 말이 틀렸냐? 우리는 결혼까지 생각하는 연인 사이야 심지어 나는 정과 같은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여잔데 이게 죄라고? 장난해? 뭐? 심지어 난 여자라고? 그래 예전에 엠버허드가 딱 이 논리로 조니 데블 가정폭력범으로 몰아쌌지 아니 이딴 그지같은 답정로 날지 할 것 같으면 글은 왜 쓰고 난리야? 상대는 헤어지자고 했는데 너는 결혼까지 생각을 했다 이거는 과거형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네 말은 절대로 성립이 안 돼 알겠니? 그리고 이게 왜 범죄인지 그렇게 모르겠다면 네 전 남친 집 말고 그냥 아무나 모르는 사람 집 찾아가서 똑같이 원룸 현관 발로 뻥뻥 차보면 바로 답 나온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과거에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 사이였다 해도 아니 부부였다 해도 그래 이혼하고 헤어졌다면 법적으로 완벽한 남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범죄자야 어때? 이제 좀 알아듣겠니? 알겠냐고 이 범죄자 친구야 아니 아니라고 우리는 아직 헤어진 게 아닌데 연인 사이인 이상 이런 거 절대 범죄 아니고 또 내가 글을 쓴 건 세상 무지하고 멍청한 니들한테 교육을 좀 시켜줄 겸 또 소신 있게 내 의견을 쓸 겸 그렇게 쓴 거야 뭘 좀 알고나 씨부리던가 아 그래요? 그럼 연애를 몇 년이나 했는데요? 옛날 고3때부터 시작해가지고 5년 됐어 아 그래 어쩐지 이거 뭐 완전 애새끼구만 끌끌끌 아니 내가 만나자고 하는데 계속 거부하고 연락을 안 받으니까 열받아가지고 어? 그래서 쳐들어가는 건데 뭐 애새끼 말하는 거 진짜 저급하다 수준이 딱 보이네 야 너 모쏠리지? 그럼 너부터 쳐들어간 거라는 저급한 표현 말고 무단침입했다고 쓰세요 뭐 그래봤자 거기서 거기지만 끌끌끌 거기서 거기는 개뿔 아니 여친이 남친집에 찾아가는 걸 무단침입이라고 하는 건 머리랑 두뇌 문제라고 안쪽팔리냐? 아니 이 쓴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그 말을 남들이 썼냐? 네가 네 손으로 남친집 무단침입했다고 자백글 썼잖아 제목부터 그래 근데 이제 와서 뭐? 두뇌 문제라고? 너 혹시 머리 총 맞았냐? 잘 들어요 애인이라고 모든 게 다 용인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네가 하는 주장은 뭡니까? 이미 헤어졌지만 애인이었기 때문에 범죄를 용인해도 된다 이거 아니야 아니 네가 그렇게 당당해? 그럼 판사 앞에 끌려가서도 똑같이 말할 자신이 있냐? 한번 해보던가 흥! 지금 이걸 가지고 범죄라고 하는 거 자체가 못소리라는 증거야 연애 못해본 티 좀 내지 말고 아우 진짜 불쌍하니까 만약 내 전남친이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발로 문을 찼다 그럼 나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을 거야 아 물론 헤어진 이유로 명확히 얘기를 안 했다는 네 남친 아니 네 전남친도 그렇게 잘한 건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싫다는 사람 집에 무작정 쳐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라고? 야 지금 이 발상 자체가 너무 소름인 거 왜 너 혼자만 모르고 있니? 근데 쓴이야 나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거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너한테 틀렸다 그러고 범죄라고 알려주는데 계속 이렇게 네 말만 맞다고 주장할 거면 이 땅글은 왜 쓴 거야? 나 진심으로 궁금해서 그래 왜 물어보는 건데 이미 이렇게 마음속으로 네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혹시 너 같은 또라이가 또 있을까 싶어서 확인하려고 글 쓰는 건가? 왜 쓰기는 내가 옳고 다 맞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글도 이렇게 썼지 이해가 안 돼? 나 내가 한 거 잘한 일이라 생각하는 거 맞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는 게 바로 내 글의 요지라고 데이트 폭력이란 남녀 교제 과정에서 일어난 육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 모두를 일컫는 말이고 주거침입죄 이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집이나 선박 따위 건조물에 침입하고 또 주인이나 관리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라고 야 니 전남친 지금 뭐하고 있냐? 나라면 너 벌써 신고해가지고 빵에 쳐보냈다? 아이씨 진짜 개소리 좀 하지마 지금은 안 그래도 심란한데 어이없는 헛소리나 쳐 해대고 있네 사람 짜증나게 그럼 뭐 헤어진 이유가 없다지만 왜 헤어졌는지 나는 글만 봐도 알 것 같아요 나도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5년 동안 18번 유일한 쓴이 편인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쓴이의 자작 댓글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오히려 난 좋아 내 자취방에 쳐들어와서 북잡는 거면 그만큼 나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니까 쓴이의 입장 충분히 이해돼요 만약 내 남친이 저렇게 했다면 나는 절대 안 헤어질 거야 대댔 쓴이 그치? 이거 좋은 거 맞지? 아우 다른 인간들 개 짜증나 너무 바보야 다들 멍청해 연애 한 번 못해본 모솔들이야 19번 야야 지금 이거 너 혼자 쇼하는 거 다 티난다 이냐나 아래는 다른 커뮤니티 댓글입니다 댓글 1번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말에 무단 침입을 했다 이거 아니야? 야 진짜 개 어질없네 2번 야 이 빡통이는 아무리 애인관계나 해도 주거침입의 경우 100% 죄가 성립한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못하나 봅니다 3번 야 처음부터 답을 딱 정해놓고 지 할 말만 하는 거 봐라 남친이 왜 뻥 차버렸는지 바로 알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맨날 저렇게 답을 정해놓고 우기는 걸 4년 5년 정도 바라다 보면 없던 병도 생기지 이제 죽겠다 싶으니까 찬가요 4번 아씨 나도 내가 헤어지자고 하면 집까지 찾아와 주는 저런 여친이 한 번이라도 있어 봤으면 좋겠다 5번 와 농담 아니고 이거 조만간 뉴스에서 볼 것 같은데요 무서워요 전형적인 뇌로 남불이죠 자기가 당했어봐 뭐 그래도 굳이 쓰니 편을 억지로 한 번 들어보자면 남친이 그렇게 4, 5년 사귀면서 돈을 오지게 빌려갔다든지 그렇게 먹튀를 했다든지 그런 거면 찾아가야지 돈 1억 빌려갔는데 안 갚고 헤어진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거는 아유 어지러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